2N1 잉글리시 발음교정평가까지 해주는 똑똑한 영어학습 프로그램 다양한 상황별 생활회화 커리큘럼으로 온가족이 책바 선생님 없이도 쉽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 허리원도 가라 뭐 미리 준비를 하지 뭐 까있고 TPO 즉, 타임, 시간, 플레이스, 장소, 어케이션, 상황 이 세 가지에 맞는 다양한 공간과 설정으로 회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풍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스튜던트 트라이게인 뷰딘풀 트라이게인 아임 페이머스 코리안 액터 트라이게인 느가부지 뭐하시러! 화치 유어 빠져져! 엑셀렛 잉글리시 아이케 뚜잇! 트라이게인 황규 아저씨 올레티비 21 잉글리시 완전히 미라클을! 저는 일본어, 한국어는 잘하지만 영어는 잘 못해요 저랑 같이 공부할래요? 오우~~ 다con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